비오는 날 오십까지 가면 우리 기분을 니들이 알아? 유독 무대 단년 전 선생님아 기다려라 이 교실에서 학생들은 절대 죽지 않아 개롯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개롯대로 되고 있어 9반점! 9반점! 와 나 선생 이거 완전히 못됐네 제대로 빡세게 툭빅이 게임 but i feel like 9반점을 실 그럼 이거 완전 클래식 클리식 트윙은 초본 고통 받고 각자 알 지고 무릎 바바닥 쳐 받고 야이노는 중간 이게 다 고등학교를 가기 위함이라고 밑으로 내가 뭐 있어 살출 만한 빡세게 찍끗 우리도 살게 찍고 올게 찍고 심리전 뭐하리 늦게 까빵 아 나야 그룹그룹그룹그룹 예! 음! 야! 이게 요즘은 나는 유! 공공! 야! 제가 여기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저도 쓰리고 인생이 길고 내 깜찌도 길어 졸업은 시작됐어 우리들 가자 렛츠고 선생님 선생님 미안해요 디스해서 미안해요 깜기 화장사복청소 확 땅들아 기다려라 이 교실에서 우리들은 절대 죽지 않아 격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격대로 되고 있어 후반점프 후반점프 류현정 우리들의 후반 여신은 기다려라 교실에서 학생들을 절대 죽지 않아 갱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갱대로 되고 있어 후반점 후반점 나가! 나가! 변경 색깔 여기를 이분을 미리 알아? 우리만 내일 교복 입고 보습가 진짜 많냐? 질서 3 받아야지 처음인 것 같아 오케이